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만의 글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나름의 방식이 일상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에서 그 방식은 적어도 논리적인 방식이어야 하고 논증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겁니다. 즉 글쓰기가 요구하는 논리력과 논증력은 어설픈 논리학의 오류 시리즈나 명제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거나 집합의 교집합과 합집합 포함관계 등을 따지는 수학적인 논리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라는 말을 한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논은 자기의 주장을 편난 뜻이고요. 리는 이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신의 주장의 이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통의 목적은 공감에 있습니다. 논리와 논증은 수단이고 무기일 뿐이죠. 그렇죠.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이 있다고 해보죠. 어떤 글을 읽는데 이 글이 논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너무 복잡해서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 논리 포기하고 다른 전달의 방식을 찾는 것이 좋은 소통입니다. 그렇죠. 논리와 논증은 무기이고 수단인 것이지 공감이라고 하는, 혹은 소통이라고 하는 목적 그 자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와, 다시 말해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펴서 상대를 공감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논리인 것이죠. 단지 논리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그렇죠. 글의 목적을 잊지 않고 논리와 논증을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논리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나의 주장을 전달하기에 좋은 글의 순서를 우리는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상대가 더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순서를 찾는다면 최대한 단순할수록 좋은 논리입니다. 그렇죠. 오커맨 면도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현상들을 모두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각각의 이유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몸에 어떤 병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눈에 충혈이 일어나고 얼굴에 홍반이 돋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그리고 손톱 끝이 까매지고 이런 병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보죠. 이 모든 증상들이 각각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손톱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몸의 홍반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눈에 충혈되는 건 또 다른 눈병 때문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그렇게 모든 원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프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명쾌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해법에 도달하는 편리한 마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병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 논리를, 내 주장을 전달하고자 할 때의 논리는 최대한 단순, 명쾌할수록 좋은 논리에 아깝습니다. 적어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논리와 논증에 너무 매여서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데에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결코 좋은 건 나올 수 없습니다. 논리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언제나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글 한 편을 통해서 1번, 2번, 3번 문제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글이라고 한다면 이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인 교수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 교수님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즉, 바로 논술 역시도 이 공감과 소통의 힘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제시문의 독해를 제대로 한 5명의 학생 중에 공감에 성공한 학생이. 즉, 교수님과의 소통에 성공한 학생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좋은 글을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좋은 글에 감동해 본 사람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또 감동하고 왜 감동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좋은 글에 감동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초인일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이 수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글을 읽고 함께 감동하면서 그 감동의 이유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탁월한 논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주 명쾌한 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당함이 있다든지 사람들이 그 글에 공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잘 분석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논술이 되었든 그 어떤 글이 되었든 누구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을 많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글은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게 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물론 공감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확실한 필요 조건은 있습니다. 일단 글을 쓰는 목적이 정당한 글이어야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의 아주 특수한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은 사람들에게 필자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익밖에 모르잖아. 저 사람의 이런 사람의 글은 누구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즉, 나만 이기면 돼. 나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죠. 정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보편적인 관점, 보편적인 입장이 있을 때 우리는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윤리적인 보편성을 지닌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받기에 좋은 입장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지요. 공자가 그런 얘기하지요. 기소불욕하면 물시어, 이 나라. 그렇죠? 원하지 않는 바. 네가 원하지 않는 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키지 마라.